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즌 처음으로 DJ를 맡게 된 슈슈입니다 오늘은 알스, 모카, 봉봉님과 함께 구화를 알차게 꾸려나갈 예정인데요 그 전에 먼저 종강하고 이제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요즘 다들 뭐하고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다들 세우셨던 계획들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저는 올해 들어서면서 세 가지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걸 맨날 맨날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하나가 스페인어고 하나가 스트레칭 하나가 1일 1 요리를 하는 거였는데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중간에 끊겼어요 끊겼지만 이제 작심삼일하고 끊겼어도 다시 작심삼일해서 계속 이어나가기로 마음먹고 어제부터 다시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봉봉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원래 매일매일 운동하고 한 달에 책을 4권씩 읽기로 했었는데 작심삼일은 커녕 이틀도 못 갔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한 이맘때쯤 되면은 매번 몸이 아파서 최근에는 좀 감기 몸살 때문에 몸이 계속 안 좋아왔었어요 지금은 나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지냈어요 다행이에요 묵하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요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울먹거려 목소리부터 힘들어 보이네요 제가 뮤지컬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연합 뮤지컬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소극장 뮤지컬로 유명한 당신 너를 위한 글자라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남편님한테 싸바싸바 해가지고 홍보 좀 부탁드릴 테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진짜 그 뮤지컬 연습 때문에 매일매일 학교를 가면서 몸이 담아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연기도 하시나요? 그러면? 전 연출만 합니다 슈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저번에 계절학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절학기를 철회했기 때문에 종강하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와킹이라는 춤 장르를 수업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한 번 수업을 듣고 왔는데 이게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랑 그리고 가르쳐주시는 댄서 선생님이랑 결론적으로는 다 함께 무대를 서는 거라서 너무 긴장도 많이 되고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대학생인 청취자분들도 아직까지는 계획한 바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저희에겐 아직 두 달의 시간이 남았잖아요 휴식도 충분히 취하고 하고 싶은 일들도 천천히 잘 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한 번쯤은 어떤 구절을 보고 헉했거나 눈물이 와르르 쏟아진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9화에서는요 내 마음에 콕 박힌 구절을 공유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읽은 책, 시 또는 SNS에 우연히 본 글귀 모든 다 좋습니다 패널분들은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나 힐링하고 싶을 때 무엇을 하시나요? 알스님부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방학 동안 이제 집에도 꽤 오래 있게 됐잖아요 학기 중에 보다는 그래서 더 많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사실 학기 중에도 꼭꼭 제가 챙겨보는 드라마들은 아무리 바빠도 학회가 늦게 끝나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심지어 저는 수능 전날에도 드라마는 빠지지 않을 정도로 드라마 덕후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좋아서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뭔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좋아하시는 드라마 장르가 있으신가요? 근데 사실 한국 드라마는 비슷비슷해서 네, 그 비슷비슷한 10시에 하는 일반적인 로맨스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약간 달짝지근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보는 걸 좋아합니다 정작 저는 연애 고자이기 때문에 한 번 드라마 보시면 보통 끝까지 다 보시나요? 네, 근데 정말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 싶은 경우에는 하차를 하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끝까지 봐요 욕을 하면서라도 아, 이거 끝이 흐지부지 망했네? 하면서도 보는 편이에요 뭔가 을이랄까? 그렇군요 네, 모카님은 뭐 하시나요? 저는 이제 쉬는 날이 있으면은 일단은 금정전 여유가 되면 관극을 보러 가요 이제 뮤지컬 동아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로 생긴 그 뭐라 그러죠? 취미라 그래야 되나? 그런데 대극장 뮤지컬 같은 경우는 비싸서 한 번 보려면 거의 10만 원 가까이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극장 뮤지컬 그러니까 3인극, 2인극 같은 경우는 보통 5만 원 가까이서 해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으면 그런 걸 보러 가고 여유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영화를 보러 가거나 책을 읽거나 합니다 책을 읽으시는... 아, 제가 저랑 인스타 친구가 되어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념 목표를 적어서 스토리에 올렸단 말이에요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뭐가 있었냐면 일주일에 책... 일주일에 책 두 권 읽기였나?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목표를 있으셨어? 일단 한 권을 읽었어 일단 한 권을 읽었어 그래서 그거랑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기 그 다음에 커피 줄이기 지금도 커피 벌써 두 개 먹고 있는데 커피 줄이기 그 다음에 학점 4.0 맞기 4.3 중에 4.0 맞기 그 다음에 영어 자격증 따기였거든요 일단은 7시에 일어나기는 7시 10분 15분에 일어나니까 일단은 오케이야 내가 봤을 땐 그 정도는 괜찮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럼 혹시 전날에 술을 드시거나 이렇게 늦게 자게 되면 7시에 일어나실 수 있나요? 근데 그거는 원래 제가 그 1학년 때 저기 송도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항상 술 마시면 그냥 7시에 떠졌어요 오히려 술 마시면 더 일찍 일어나요 대박이다 그냥 이게 몸이 야 너 일어나서 빨리 물 먹어 그래가지고 깨우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 안 그러면 너 죽어 그것 때문에 일찍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술 마시면 오히려 더 빨리 일어나요 새벽 4시나 6시 우와 신기하다 술을 먹고 좋은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난다던가 제 친구는 술 마시면 살이 빠진다고 그래서 제가 뒷목을 잡았던 적이 있거든요 맞다고요? 왜 살이 빠지냐면 술을 많이 마시고 안주를 먹잖아요 일단 개워낸다 그럼 무조건 살이 빠지고 아니 안 개워낸다 그럼 그 다음날 얼마나 드신 겁니까? 그 다음날 속이 아파서 못 먹기 때문에 살이 빠져요 못 먹게 하니까 살이 빠지는 거야 또 궁금한 게 영어 자격증 어떤 자격증 혹시 생각 중이신가요? 제가 교환을 갈 생각이라 근데 교환을 가려면 교환 신청 겨울 때 신청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이미 다 끝나버렸더라고요 원래 저는 이과대니까 1학년 때 가는 게 어차피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 신청을 하면 3학년 겨울방학 때 가니까 그때 신청하려고 그것을 위한 자격증을 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따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되네요 토플이에요? 아이엘츠에요? 토플 그럼 이제 봄봉님은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그 시를 필사할 수 있는 책이 있어요 그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드라마랑 예능을 하루 종일 몰아서 보고 있어요 필사라는 게 그 시체를 따라하는 필사인가요? 아니면 아 그 시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다가 그 시를 그냥 따라서 쓰는 책이에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도깨비 있잖아요 도깨비에서 지은탁이 가지고 있던 그 책을 샀었거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래서 그거 시간나면 옆에 있는 시 놓고 따라서 쓰고 있어요 우와 되게 특이하고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는 제가 인천에 있을 때는 저랑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왜냐면은 집이 가까워서 그냥 그 친구랑 이렇게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친하고 그냥 할 말도 많고 서로 모든 걸 털어놓는 그런 관계라서 그 친구 만나는 것도 원래는 조금 일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은 만나서 돈도 안 쓰고 그냥 벤치에 앉아서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왕신리에 있어서 요즘은 그 친구를 잘 못 만나고 요즘은 그냥 뒹굴거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불이랑 베개 시원한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지 알아요 그 이불이 되게 시원한 지금도 시원한 이불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불 덮고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패널들은 소개하고 싶은 구절을 읽은 후에 자신이 느꼈던 감정이나 관련 경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알스님부터 인상 깊었던 구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드라마 좋아한다고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못하는 길은 길이 아니다 길은 모두에게 열려있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길이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다 이 대사를 듣고서 저는 제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물론 비목적성에 무언가가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나아가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 라고 느끼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있나 그리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겹쳐지면서 되게 오래 기억나는 말이었어요 미생을 미생 드라마가 원래는 만화 원작이었고 만화에서 많은 공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드라마화 된 거잖아요 네네 그 길이란 그 표현도 진짜 직장인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해야 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몇 개의 길을 가려고 하진 않아요 몇 개의 길이요? 어 많이 정리해가지고 학기 중에는 네다섯 개의 길을 이렇게 앞에 두고서 엄청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다 가지고 가려고 근데 방학 중이라서 이제 확 정리하고 이제 당금하고 그냥 집에서 스페인어 공부하는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로 자기소개 할 수 있어요? 요소이 알스 맞나요? 잘 모르겠네 다른 분들은 혹시 어떤 구절을 생각하셨나요? 제가 얘기해 볼까요? 네 제가 2017년도에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때 고3 3월 모의고사 필적 확인란 문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박치성 시인의 보미에게라는 시거든요 그 중에 일부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직 작은 시야 시기에 그리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 불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여기서 넌 머지않아 예쁜 꽃이 될 테니까 이 부분이 필적 확인란 문구로 나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때 어 제가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재수를 하던 상황이었으니까 어 3월 모의고사가 출제되면 그거를 프린트해서 그냥 풀려고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자꾸 이게 올라오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저는 프린트만 해서 그냥 풀어야 됐었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서 보게 된 거죠 아 원래는 보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필적 확인란에 쓸 일이 없으니까 어 그래서 그때 딱 읽었는데 그냥 이 부분이 갑자기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읽자마자 그리고 또 기사를 좀 보니까 뭐 댓글 같은데에 이 부분을 읽고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울 뻔해가지고 뭐 힘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읽자마자 되게 코끝이 찡해지면서 감동을 받았었어요 아 모카님은 혹시 저거 기억나세요? 2017년도면 99년생 네 고3 아 제가 고3일 때요? 네 고3일 때였어요 아 내가 18 18 때 재수를 했구나 아 아 제가 17 때 고3이었군요 재수의 기억을 깨워버린 뭔가 기억 안 나요 아 진짜 필적 확인란 문구 중에 너무 그 선생님들의 가슴을 아리게 하는 문구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그때는 되게 엄청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진짜 필적 확인란의 의미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 문구를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물론 그때 되게 좋은 문구여서 엄청 핫했던 것도 있지만 어 그 푼으로 저희 학교에서 오 돼가지고 그래서 칠판 위에 너는 예쁜 꽃이 될 테니까 그 푼으로 적혀 있었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그렇군요 이제 제가 얘기할 차례인가요 더 있어요 더 있어요 해주시죠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지금도 잔나비 굿줄을 입고 있는데 몰랐어요 제가 잔나비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잔나비 노래 중에 우리애는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가사 일부를 또 가져봤습니다 네 어버버버 더듬더듬 내 말도 천재 같고 멋있어 고치지 않을 거야 조금 답답해도 참아야 해 이 부분인데요 어 이거를 막 자존감이 한때 좀 낮아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항상 제 단점만 계속 생각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 가사를 보고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어 말을 어버버 거리고 더듬는 걸 장점으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걸 천재 같고 멋있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닫게 됐어요 이 가사를 보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깊은 고민 없이 그냥 당연하게 단점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어 이제는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가사를 보고서 멋있다 의미 있고 약간 발상의 전환이 있는 가사인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 유명 팝가수 중에 그 가수도 남자 가수였던 것만 기억이 나는데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이제 어버버버라고 그 가사에도 있잖아요 말을 더듬는 습관을 가진 남자 가수가 있었는데 근데 노래를 할 때는 되게 안 막히고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랑 말이랑 에서 뭔가 차이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수라는 직업이 더 잘 어울린다 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됐던 걸 기사화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잔나비도 그런 점에서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가사로 써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다는 게 네 가수의 능력 아닐까요 그 가수분 이름이 가레스 게이츠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갑자기 빠른 서치 빠른 서치 네 네 그러면 모카님 이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책에서 하나 가져왔고 이제 인간 강사님의 말씀에서 하나 가져왔었는데 책에 있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유명한 작가님이시죠 김영아 작가님이 오 근래에 내신 여행의 이유라는 책에 나와있는 저도 읽었습니다 네 아는 책 하나 나왔다 네 근데 내가 딱 마련했는데 기억 못하면 다시 읽어야 되는 거야 네 두둠 네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스스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타인의 인정을 통해 비로소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네 기억 안 나니?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시 읽어야겠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시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문구잖아요 그러니까 꼭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비판을 해주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래도 보면서 상당히 공감했던 내용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나를 발전시키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해도 솔직히 주변 사람들이 그냥 너무 무관심하면 힘들 것 같잖아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아휴 쟤 열심히 하네 아휴 그래도 쟤 불쌍한 놈 아휴 그런 게 있어야지 비록 나라는 사람이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그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나니까 저 기억이 났어요 다시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기억이 났는데 그 책이 여행의 이유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갔을 때 뭔가 장점 중에 하나가 나를 완전히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행동할 수 있고 새로운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책을 제가 여행을 가기 직전에 읽었어서 여행을 갔을 때 그 친구랑 같이 다닐 때보다 저 혼자 이제 따로따로 여행을 했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뭔가 더 막 두근거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그 문구를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저는 사실 듣고 처음에 했는데 왜? 저는 이렇게 반대 의견을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물론 친구들 주위 사람들 또는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뭔가 스스로 자신을 인정을 해주고 나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딱 처음에 읽으셨을 때 좀 놀라긴 했지만 근데 뭐 모카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슈슈님 의견이랑 비슷한데요 갑자기 반대 의견이 반경 토론인가요 그 이효리님 남편 이상순님 그분이 막 의자 안쪽 안 보이는 데를 막 사포질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이효리님이 왜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안쪽을 그렇게 뭐하러 열심히 사포질을 하느냐 어차피 남들을 알아주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상순님이 내가 알잖아 내가 알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무언가를 내 스스로가 그냥 알고만 있어도 나는 그걸로 됐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슈슈님 의견에 동의를 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일단 작가님이잖아요 작가는 글을 써서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글 써서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혼자 뿌듯할 수 있어도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아마도 경험에 우러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다 그 말의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당금 도론이 벌어진 게 아닐까 제가 찾아온 두 번째 글귀는 시즌 1 때 함께 하셨던 분들은 기억할 수도 있는 글귀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어 그 네 아니 알 수 있는 일이 아니 기억은 해요 기억은 하는데 그게 정확한 그건지 딱 모르겠어? 네 네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네 많은 이과분들이라면 뱃었을 큰 별 학원의 인간 강사이신 큰 별이라니요? 대성 대성 계시는 윤도영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 세상에 사람들이 열 명이 있으면 그 중 한 명은 이유 없이 너를 좋아하고 그 중 한 명은 이유 없이 너를 싫어하며 아니 왜 싫어하며 하시면서 아 미안 미안 그 중 한 명은 이유 없이 너를 싫어하며 나머지 여덟 명은 네가 뭘 하든 아무런 관심 없다 그리고 인생 약간 제가 기억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랑 살짝 워딩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은 너를 좋게 봐주는 사람과 즐겁게 보내게도 충분히 짧으니 너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듣고서 이제 내 삶에서도 적용을 시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작년 말이랑 올해 초에 악플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많은 연예인분들이 그런 분들한테도 약간 조금 함부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되면 도움이 되는 문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맞아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그래서 아직 기억하고 있는 문구였어요 오늘 계속해서 의심을 받는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도 가져온 글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는 그냥 아마 SNS에서 우연히 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봤는데 제 주위를 주위 사람을 돌아보게 되는 글귀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갑자기 제가 그때 힘들 때였나 너무 와닿고 약간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엄청 대단한 글귀는 아닌데 어쨌든 제 마음을 되게 정말 콕 박히게 했던 그런 글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자신감 있을 때는 돌아갈 품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항상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혼자라고 느끼게 되면 더 힘들어지고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내 주위에 나를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뭘 해든 다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그게 힘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딱 이거를 읽고 생각났던 사람은 일단 가족이 컸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족은 서로 무조건적인 관계잖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지 않나요 보통 목화님 표정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거를 딱 읽고 가족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카톡에 이런 글귀를 해놓지 않는데 제 카톡을 넘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카톡 배경사진에 있어요 이게 원래 이런 거를 조금 오글거린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이렇게 해놓지는 않는데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제 카톡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 이 글귀가 있거든요 네 혹시 이 글귀를 듣고 다들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나요? 돌아갈 곳이 있다 항상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없으신가요? 갑자기 갑작스러운 질문이니까 다들 신문을 지키고 있어요 딱 떠오른 사람은 없으시다 보네요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오래 막 알게 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막 그분이랑 말이 잘 맞아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뭘 하든 말을 너무 예쁘게 예쁘게 해주는 그래야 되나 너무 착해요 사람이 사람이 착하면 나도 이제 말을 하면서 나도 착해지다 보니까 나도 힐링받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힘든 게 조금 괜찮아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지지해주거나 좋은 말을 해주거나 뭐 내가 뭘 잘못했더라도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인생 사는데 도움이 힐링이 되지 않을까 인생 사는데 도움이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가족 말고 이거를 읽고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에서 1학년 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저랑 진짜 친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되게 좋아하고 저도 그 친구를 진짜 좋아해요 거의 제가 팬처럼 그 친구한테 맨날 카톡하고 답장 기다리고 이런 정도거든요 걔가 카톡을 맨날 안 봐가지고 맨날 카톡 봐달라고 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랑 친하니까 제가 뭔가 잘못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그 잘못한 걸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아 나는 너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다 품어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이 너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진짜 얘가 나를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는구나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물론 잘못이긴 하지만 그치 그치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듬어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친구도 딱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그냥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80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난 너를 100이라 생각해 하면 감동 받는데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100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우리 50 정도밖에 아니었어? 그러면은 엄청 상처받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감동을 받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치 저도 생각난 사람 있는데 저는 우선 1차적으로는 가족들이 생각났고 다음으로 되게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떠올랐어요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랑 그 친구 둘 다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기숙사에서 원래는 안 되지만 그 친구 방에 가서 술을 마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 친구 방에 가서 한 새벽 4시인가 그때까지 수다를 떨고 거의 매일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와서 되게 힘들고 기분 안 좋을 때 그 친구한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가 딱 마침 타이밍 좋게 연락을 계속 매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친구한테 위로를 많이 받고 반대로 또 그 친구한테 안 좋은 일 있을 때 제가 또 타이밍 잘 맞춰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보면서 뭔가 텔레파시가 통하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 친구랑 그 친구가 떠올랐어요 사실 저도 가족과 친구가 떠오르긴 했는데 근데 이 팟캐스트를 가족이랑 친구가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신경 쓰이고 좀 오글거려가지고 바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패널분들이 준비하신 글귀 잘 들었고요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패널분들한테 본인들의 인생에 좌우명 같은 게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좌우명이요? 네 인생 모토 같은 거 이제 말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후회에 대해서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잘 안 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제 좌우명을 정리하자면 후회할 짓은 하지 말고 한 일은 후회하지 말자 인 것 같아요 뭔가 계속 이렇게 앞을 보고 지금을 보고 나아가는 편이지 과거에 그다지 막 후회를 한다던가 물론 반성 정도는 하는데 근데 아 왜 그걸 그랬지 라는 생각 자체를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그 행동을 한 데에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나 그때 내가 처해 있던 환경이나 그런 걸 고려했을 때 나는 최선의 선택을 열심히 고민해서 했을 거야 라는 그런 과거의 나와의 유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를 안 하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의 일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게 차라리 후회보다는 더 뭐랄까 효용성이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제 좌우명입니다 정말 와닿는 게 저는 원래는 후회를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이불킥도 많이 차고 후회를 가 원래 되게 많았는데 지금 딱 들으니까 앞으로는 좀 후회 좀 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불킥을 많이 해봤더니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일과 그게 아닌 일을 좀 구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진짜 부끄러워야 할 일은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내가 조금 쪽팔리고 많은 이거는 통렬히 후회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건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두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처우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 되게 주변을 많이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되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별로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내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든 말이 있어요 그게 사소한 것을 감사에 여기면 사소한 것의 행복을 느낀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는 제 나름의 인생의 모토인데 정말 사소하게라도 뭐 눈이 보여서 이렇게 예쁜 것들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감사히 여기면은 하루하루가 되게 행복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그 좌우명을 들으니까 역설적으로 떠오르는 말이 있는데 뭐지? 그 빌게이츠가 원래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되게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원래 원래 세상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건 그냥 제 성미에 맞추자면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고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가진 거에 감사하고 왜냐면 그것도 못 가진 불공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어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고 해서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런 오히려 저한테는 좋은 계기가 됐던 말이라서 되게 비슷한 작용을 한 말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서 그 모발 기부를 시작했었거든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발 기부요? 그 이제 암 소아암이랑 네 소아암 환자들이 항암치료 하느라고 머리가 빠지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가발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제 머리카락을 구하는 게 힘든 일이라서 이제 기부를 받는 캠페인이 이제 진행됐었는데 아마 최근에는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때는 했었어요 왜냐면은 난 이렇게 머리카락이 잘하는데 이것마저도 갖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좀 기부를 내가 해보자 했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머리를 잘라서 뽑아서 뽑아서 드리자요? 뽑아서는 아니지 기준이 있어요 머리에 정말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파마 염색 이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는 15cm 이상의 머리카락 30cm 이상 아 그랬구나 그래서 되게 많이 길러가지고 잘라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했었어요 저도 고1 때 했었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지금처럼 염색이나 탈색이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 때 하기 되게 좋은 기부였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제 차례인가요? 이제 제 인스타를 보시면 저는 프로필 사이트를 만들어놓는단 말이에요 제 자신 프로필 사이트 자기 PR에 굉장히 열성적이시군요 나중에 이게 돈이 될까봐 저는 거기 프로필 사이트에 항상 이렇게 적어놔요 이게 제 인생 자음에게도 모토인데 방황하거나 힘든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보고 많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누군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소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못했던 거를 좀 무리해서라도 하면서 상당히 궁금한 걸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재석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거겠죠 유님 갓재석 파도파도 미담밖에 안 나오는 계속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막 신경 쓰게 되고 행동도 계속 바뀌게 되더라고요 유느님처럼 바뀌셨나요? 그건 조금 어렵다 그래도 학생 그러니까 청소년 때에 비해서 많이 개가천선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 박수 네 이제 제 인생의 좌음형을 한번 말해보자면 저는 사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남 눈치를 보지 말자 약간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자존감이 좀 낮았을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남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목가님께서 말씀하신 굵기랑도 약간 연결이 되지만 반대 의견이긴 한데 너무 남이 나를 잘 봐줬으면 좋겠고 그런 게 너무 커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고 혼자 되게 우울하고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너무 사람들의 기대 충족시키려고 하지 말자 너무 과하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노력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남 눈치 보지 않기 이게 지금은 딱 인생의 좌음형이라고 하면 딱 이 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학생 때까지는 물론 여전히 학생이지만 학생의 그게 다르잖아? 네 어감이 다르잖아요 늙은 학생? 중고등학교 때는 특히 막 이제 학교에서 생활을 신경 쓰고 일해야 하니까 되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같은 그런 비슷한 게 있었어요 되게 모범생으로 살아야 할 것 같고 착한 척 그러니까 착하고 또 착하지 않으면 착한 척이라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되게 했었는데 착하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착하게 행동하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자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 의지로 하는 착한 일이 진짜 착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착하기를 결정할 수 없다면 그건 진짜 착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고서 좀 많이 고쳤던 것 같아요 나 이거 국어 질문에서 본 것 같아 어? 어느 국어? 그거 아리스토텔레스였나요? 그 사람이 이제 성선설, 성악설 하면서 진짜요? 세상에 저는 왜 생활과 윤리를 했는데도 모르죠? 아 제가 아리스토텔레스만큼 훌륭한 생각을 한 건가요? 좋네요 네 이렇게 인생의 좌우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줬던 여러 구절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특정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힘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내던 가치나 감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구절을 공유하면서 조금은 진지한 얘기들도 나눠봤는데요 다들 좋은 구절 들으면서 힐링이 됐던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DJ 대본의 슈슈 패널의 알스 봉봉 모카 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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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